안녕하세요. 오늘은 By My Love, 가라사랑아,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에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1 한번, 태그2 한번 이렇게 있어요. 쉽고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 스텝 턴,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히치, 왼쪽 사선 앞, 다이거널 포드 스텝, 히치, 오른쪽 사선 뒤,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사선 뒤,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포드 셔플,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셔플,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쪽으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볼, 크로스, 왼발 사이드, 포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방향으로 힙 롤, 넷 카운트 카운트, 1, 2, 3, 4 태그 투, 오른쪽으로 힙 펌프, 네 박자, 왼쪽 힙 펌프, 네 박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 롤, 네 박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휠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두번째 왼 1, 2, 3, 4, 5, 6, 7, 8 세번째 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번째 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